자 왼쪽 박수! 자 오른쪽도 박수! 좋아요! 정국의 대화 진하게 사랑할거야 굳이 굳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이미 살아 하루 하나도 생활이 더 가져도 아깝지 않으면 내 생에 저 부인사람 저 주인 끈이네 끈이네 자꾸 풀리네 쏘이네 쏘이네 자꾸 쏘이네 주자를 붙여놔 사랑 찐찐찐찐찐찐이야 왕궁진이야 진짜야 난 지금 지금 찐찐찐찐찐찐이야 왕궁진이야 진하게 나 살아갈거야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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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형님들한테 조금만 갖다있을 볼까요 고맙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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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고맙궁진 신장에 부쳐간 사람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신자가 나타난 우산에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살아갈 거야 진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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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하게 사랑할 거야